다른 역할을 한다면 뭐가 어울릴까? 개! 방희 오빠? 어떻게 좀 이상한데요?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야 뭔 소리야! 얘 너무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스윗홈에서 차윤수 역을 맡은 송강입니다 편상욱 역할을 맡은 이진욱입니다 서일경 역할을 맡은 이수영입니다 이은희 역할을 맡은 고민시입니다 박찬혁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넷플릭스 대나무 숲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총으로 쏘죠 약간 푼수 푼수 같아요 종이하라고 전해주세요 되게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송강이 현수 말고 다른 역할을 한다면 뭐가 어울릴까? 현수 말고 다른 역할을 한다면 뭐가 어울릴까? 개! 눈이 엄청 반짝반짝해가지고 같이 눈물도 너무 잘 흘리고 재벌집 아들 재벌집 아들 재벌집 아들 재벌집에서 키우는 강지 딱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제 순서 됐을 때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점점 지금 안 듣고 있지? 캐릭터 안에서는 혹시 다른 캐릭터는? 아 스위트홈 안에서요? 스위트홈 안에서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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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 이런 소리다 나만 아는 송강의 촬영장 비하인드 어 있어요? 응 우리 누가 제일 많이 촬영했지? 민씨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아 그건 있어요 딱 현장 도착해서 분장차에 있으면 자기 살 빠지지 않았냐고 자기 오늘 더 예뻐지지 않았냐고 되게 만족스럽게 분장차를 나가고 근데 만족할만하니까 몸이 진짜 좋아졌어요 원 때는 되게 소년 같은 이미지였는데 투에서는 두 분이서 벗으셨잖아요 몸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소년이 아니라 되게 멋있었더라고요 남자지 남자 신광이 욕망으로 괴물이 된다면 땡땡 괴물일 것이다 근육 괴물이셔 프로틴 괴물 아니 강이가 약간 자기애가 있으니까 나 이뻐요 나 이뻐요 아 맞아 맞아 나 이뻐 괴물 저 어때요? 저 괜찮죠? 이거를 계속 하니까 나 이뻐 계속 아 근육 괴물이랑 나 이뻐 괴물이랑 상친 거 반반 만들어주세요 그거 하나 잘해라 얘들아 실제 편상욱과 이진욱의 성격은 얼마나 비슷한지 비슷한가? 다르지 않나요? 정반대인 것 같은데? 정반대까지야? 어 되게 스윗하시잖아요 되게 좋은 말만 다 해주시네요 잘해라 얘들아 상욱이는 뾰족한 면이 있다면 진욱이 형님은 되게 둥글둥글한 그런 낙천적인 느낌이시고 선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내가 더 좋아하는 이진욱은 로맨스 대 액션 좋은 로맨스 저도 로맨스 저도요 눈빛이 빛이 난다 빛이 스위트홈에서는 되게 약간 좀 악인으로 나오는데 그 모니터를 보는 와중에도 약간 멜로의 눈빛이 있어가지고 맞아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그런 로맨스가 어울린 것 같아요 눈빛이 좀 슬픈 게 있어가지고 듣고 계신가 보다 되게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둘 중 이진욱을 더 잘 표현한 수식어는 엉뚱한 귀여움인데 더티 섹시해 저는 엉귀 저도 엉귀 저도 엉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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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더티 섹시해 오빠 이제 턱 수염을 기른 뒤부터는 더티 섹시하고 엉귀는 이제 간이 엉귀 엄청 옛날 얘기인데 수상한 그녀 같이 찍었었는데 이제 수영장 씻는데 상이 탈일하잖아요 저도 하고 같이 해서 둘이서 이거 한 200개 시켰거든요 같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듣고 계십니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엉규로 할게요 아 근데 형이 약간 웃을 때 되게 귀여우세요 평상시에는 되게 카리스마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다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사전에 이거 진짜 어려운데? 서혜경과 이시영 둘 중 생존력이 더 높은 사람은? 이시영 무조건 이시영 저도 이시영 안에 서혜경이 있어요 이시영의 일부일 뿐이에요 서혜경은 서혜경은 이시영이 이기죠 서혜경이 이기지 않아 서혜경이 이기지 않아 서혜경이 조용히 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남자아이를 키워요 이시영 아들을 키우기 때문에 실제로 이시영은 너무 많이 먹는다? 저보다 민씨가 더 많이 먹어요 주사가 음식 먹는 거예요 콩라면 먹고요 아이스크림 몇 통 먹고요 제 엄청 많이 먹거든요 조용히 하라고 전해주세요 이시영 언니 먹는 거 저랑 같이 항상 즐겨서 먹기 때문에 먼저 먹어 난 먹는 걸 먼저 먹는데 촬영하실 때 그럼 봤어요 나만 아는 이시영의 촬영장 비하인드 OR TMI 누나가 항상 아령을 뒤로 다니시거든요 오 맞아 촬영하기 전에 레트럴레이즈 동작을 해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 등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시는구나 예전에 헬스 트레이너 분이 같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거 드는 거 있잖아요 엄청 많이 하신다고 벤치프레스요? 벤치프레스를 내가 듣기로는 한 120분 정도 오 120이면 오 맞아 고민 씨의 첫인상과 현인상 아신 것 같은데? 첫인상 저는 진짜 오래전부터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자기 개발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첫인상은 되게 조금 세 보이고 시크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고 계속 이야기하고 하니까 약간 순수 순수 같아요 일단 연기를 잘하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는 건 제가 애들이 우리 욕을 먹었거든요 민수찌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진짜 잘하는 거죠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연기하는 걸 봐도 좋은 배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을 많이 연습했나 보는데 계속 마시는 거예요 혹시? 마심 시작하는 거 아니지? 민수야 첫째는 한 번에 와인 아니야 민수야 홍조야 홍조 족복고인 홍강 이도현 고민 씨 세 명의 정신연령 순서를 매기자면? 일단 제가 1등이고 일단 제가 1등이고 일단 제가 1등이고 많다고요? 제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도현이? 그 다음 민희 씨? 맞는 것 같아요 강희가 제일 어른스럽고 그 다음 도현이고 둘이 뭐 있는 거 같은데 일단 민희 씨가 제일 막내 같고 나이까지는 한 몇 살 정도? 나이까지는 아니고 한 2주 정도 차이시는 않으신가요? 2주 근데 족보가 꼬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도현이가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고 도현이가 민희 씨한테 야라고 그래요 근데 민희 씨가 저한테 야라고 그러고 도현이한테 야라고 오빠 강희 오빠? 듣기 좀 이상한데요? 아니 본인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들어봐야죠 전 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도현이 그 다음에 강희 오빠 강희 오빠?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빠를 꼴찌로 매기는 거야? 강희는 한 6살 정도? 6살이고 민희 씨가 18살? 아 왜 그렇게 잘한다고요? 도현이가 한 25살? 저희 애기가 6살이거든요 지금 비슷해요 되게 새로 등장하는 진영의 캐릭터 슬쩍 스포를 해준다면 순회보 인기남 그 사이 어딘가인 것 같아요 정말 순회보 캐릭터인데 인기가 제일 많은 캐릭터입니다 시즌2에 새로 들어온 진영 배우팀 안에서 어떤 이미지인가요? 첫인상 vs 현재 저는 첫인상 되게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 근데 너무 착해서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싶을 정도로 감독님들도 와 정말 너무 착하다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촬영하면서 뵈가지고 진영 씨 처음 봤을 때 제가 막 벗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엄청 부드러운 이미지 건실한 청년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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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실한 청년 미소짓게 만드는 청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진영의 합류 소식을 듣고 나는 OO 했다 나는 OO 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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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했다 우와 진짜? 오? 이잉? 이잉? 와우 하극상 하는 진영 진영이 내 직장 후배라면 드라마 상에서의 내가 그 직장 상사고 저는 총으로 쏘죠 바로요 네 그 상황이 되게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동등적으로 고르지 않을까요? 학생은 안 좋은 거죠 간치 생활에서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면 되는 겁니다 형 있나 봐요 신지 싫으면 종이 떠나면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대나무 숲을 진행해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응 즐거웠습니다 네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 알게 되고 하니까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속이 너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홍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 원래 신고를 잘 못 먹어서 아 저희 진짜 사랑하거든요 서로서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나 방대한 비하인드가 있는 스위트홈 시즌2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제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 새해 enfants sì 아 일정이 뭐 box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